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물의 위기고, 더 정확하게는 기업의 위기입니다. 실물의 위기고, 더 정확하게는 기업의 위기입니다. 자, 보시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0.5%를 낮췄습니다. 근데 저 측면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왜? 하나는 원래 연준 제일 올해 했던 16년인가? 연준의장을 했던 사람이 그리슨펀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베이비스텝이라고 해서 0.25%씩 바꾸잖아요, 우리도. 그게 그때 본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0.25%의 스무드 컨트롤,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경기는 항상 너무 빨리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0.25%씩 조절하는 게 보통인 건데, 0.5%를 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래 금리를 바꿀 때는 FOMC가 열렸을 때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갑자기 모여서 그것도 0.5%를 떨어뜨렸어요. 굉장히 빅컷이라고 그러죠. 크게 떨어뜨렸다, 갑자기.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뜨렸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주가는 박살이 났어요. 저렇게 보면 별로 안 난 것 같지만, 박살이 많이 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이씨 1%를 떨어뜨려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라 0% 금리를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졸지에 0% 금리를 때렸더니, 그날은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저렇게 낮추는데,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일상적이에요? 아주 크게 예외적인 겁니까? 말도 안 된 일이 벌어진 거죠. 없었던 일이에요, 한마디로. 없었던 일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앞에는 내가 전제를 했지만, 그럼 어쨌든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 날은, 그날은 다 주가가 폭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폭등이 아니라 폭락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보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의 위기였다면, 이번 위기는 실물의 위기고, 더 정확하게는 기업의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죠? 2008년은 시작이,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건, 2008년의 위기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위기예요. 지금 위기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위기예요. 그죠? 그거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IMF라는 트리거라는 건, 정확하게 그 전에 기업 부채였습니다. 그 전에 현대, 삼성, 기업 부채 400%, 600%였습니다. 문어발식 경영체제로 확장을 해놨기 때문이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IMF라는 트리거는, 그 배후에는, 동아시아 기업 부채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세계 위기는 아니었죠, IMF는. 동아시아의 위기였고요. 그 동아시아의 위기라는 건, 기업 부채 문제였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트리거가 터졌습니다. 서프라인 모기지널이 터졌죠. 그 배후는 뭐였습니까? 정확하게 세계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위기였기 때문에 세계 위기가 된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미국은 위기가 맞으면, 그 위기는 세계 위기가 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가 위기였습니까? 부동산 자산 버블의 위기가 트리거였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유사점이 있다라는 거죠. 야, IMF가 터졌어. 동아시아 기업 부채야. 금융위기가 터졌어.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야. 근데, 코로나는 엉뚱하죠. 코로나 트리거로 보는 이유는, 왜 트리거로 볼 수밖에 없느냐. 혼자 온 게 아니라, 유가 허락하고 같이 왔어요. 저는 그것보다 명백한 트리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코로나가 없었으면 유가 허락이 안 왔겠어요? 코로나가 당연히 트리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만 해결된다고 이 위기가 해결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 입장에 동일합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코로나 실물 경제의 위기를 반영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나오니까 차 안 만들고, 저건 저건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공급이 멈추고 수요가 멈췄죠.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는 세계에 의해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제가 이제 기업이란 말이에요.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이제 너무 힘드셨을 텐데. 자, 내가 글로벌 공급 체인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번에 우리도 한번 봅시다. 한국 경제 괜찮아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죠. 그래서 정부가 한국 기업 도와준다 그래요, 안 도와준다 그래요. 도와준다 그러죠. 전 세계 기업이 다 똑같죠. 자, 근데 전 세계 어떤 정부도 도와줄 수 없는 기업이 있어요. 무슨 기업일까요? 정답? 다국적 기업. 글로벌 공급 체인망의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에요. 근데 내가 정부잖아요. 근데 얘는 100% 한국 기업이에요. 옛날처럼. 모든 걸 다 한국에서 다 갖고 와서 다 한국에서 하는 애예요. 얘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새끼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약간 애매한 거예요. 이 새끼 생산은 인도네시아에서 하거든요. 물건을 어디서 갖고 와서 일본에서 갖고 와서 이거 한국 기업은 한국 기업인데 애매하죠. 얘 도와줘요? 그러면 나는 안 그래도 더 미친 거죠. 왜? 타격은 나는 어때요? 한 군데만 끊어져도 연락받았는데 지원도 못 받죠. 거기다 사람들은 이제 무슨 소비합니까? 애국 소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친 세계가 시작이 된다. 부동산은 여러분이 전국 어느 부동산이든 다 살 수 있어요. 주식은 다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주식만 살 수 있어요? 상장 주식만 사죠.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 모든 기업 수익률이 부동산 지대 수익률보다 낮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죠. 근데 이 높은 애들 중에서도 느낌은 안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그렇고 실제는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부가 수익률이 일정하게 안정되고 높은 것만 모아서 나온 게 상장 주식이에요. 그래서 상장 수익률은 이자 수익률보다 3% 정도 높게 돼 있어요. 지대 수익률이나 이런 것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다. 좋은 것밖에 못 사게 해놨잖아요. 두 번째. 부동산이 좋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부동산의 양도세가 반이에요. 반. 1가격 1주택 아니면 1가격 1주택이 여러분 그게 투자예요. 우리나라는 투자가 됐지만. 원래는 아니죠. 개념적으로. 주식은 세금 많아요? 없죠? 그리고 주가는 떨어지면 정부가 사줘요. 부동산은 안 사줘요. 정부가 아파트 가게 떨어졌다고 아파트 사줘요? 그런 일은 없죠. 다른 방법으로 금융지원은 해주더라도.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지대에서 자본 수익률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동산 가게 하락했잖아요. 정부가 주식을 사주면 부동산은 나중에 오를 수 있어요. 내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그죠? 부동산 가게 하락했는데 주식을 정부가 사줘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오케이? 그럼 거꾸로 기업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럼 지대를 더 많이 줄 수 있죠? 그럼 부동산도 뭐 할 수 있어요?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게 떨어졌다고 부동산에다가 여러분 정부가 사줬어요. 기업이 좋아져요? 아니죠? 자본 수익률은 없는데 지대 수익률만 높아지면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죠? 기업이 치부려야 될 지대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도 어떤 정부도 아파트를 사주진 않아요. 근데 주식은 사줘요. 안전하죠? 세금 없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만 있죠? 거기서 여러분은 리스크 큰 거를 골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시라는 거예요.